저의 정신은 나 대신에 줄마리여 내가 말이여 한밤 마음반 지금 끝까지 가는 그런 놈이여 야잇 이 장사증의 국회가 보내주셔 야잇 중악한 놈아 너 뭐하는 놈이여 너 나름의 식당에서 일하는 게 이거 맛있어 아이고 저희가 저거 또 한 대전 나 여기 변호사인데요 사람이 되세요 제대로 해요 신용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저 짝이랑 사귀는 거예요? 아니요 혼자 저러는 거예요 혼자 왜 자꾸 활동돼요? 소윤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몇 힐러여? 180로 좀 넘지나 우돌 회사가 뭐 이른 회사냐 신계 Ganon 아야 아니야 선거 때마다 광춘이가 채만서 1부잖아요 어쩌 이번 선거는 쪼까 후달리요 내가 의원님 자리 싹 닦아 놓으려니까 당선되라 당선되라 하는 건데 너무 미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구청에 들어가자 나 장세출이가 제대로 한 번 퍼볼랍니다